안녕 잔나간의 품을 찾고 온 것을 환영해 오른마음으로 요기어치 쉐더사이드 신제품 최저 파는 것이야 요기어치 신제품 나왔다고? 요기어치 쉐더사이드 라고 새로운 실조 나왔어 자 그 CGTB의 유마건 세트야 유마건 세트는 검무마신 보던병원에 천 검무마신 주작 이렇게 두가지 괌이 들어있고 우와 빙이 해서 하는건가봐 요기어치가 엄청 어른스러워졌네 이거는 뭘까? 커다란 약간 뭐라고요 지금? 다섯개의 요마검을 아 검을 모으는 검집이었어 이게 검을 모을 수 있는 검을 꽂을 수 있는 그런 홀더같은거였어 이번에는 쉐더사이드 DS 요마검 세트야 와 여기는 요마건이 세개 들어있어 검무마신 현무 짜잔 검무마신 금강야차 여기는 검무마신 백후야 짜잔 여기 세가지가 들어있는데 세가지 들어있는게 이게 더 싼거같은거에요? 자 이번에는 DS 쉐더사이드 요기어치 쉐더사이드 DS 요기어치 오고야 요기어치 오고래 오고란거는 괴물 커다란 괴물이더라 거의 무통이나 마신에 소원한데 마신은 변신 우와 요기어치 이제는 무섭게 나오는구나 검은 꽂아라 베젯 돌리고 시간 맞춰라 우와 이게 요기어치는 말이야 엄청 무서운데 이게 검도 있어 한마루 변신 뒤에서 요기어치 오고 요기어치 오고 아니 집안양 어디왔어 집안양 요기어치인데 집안양이 없어 이럴 수 있는거야 여기 보니까 여기 엄청 많아 우와 자 이렇게 만나봤는데 여긴 도대체 어딜까 바로바로 럿데마트 토요드러스 생장지점이야 필요한 사람이 일어서서 고개나 좋을거 같애 빨리 저코마왓 다음주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